오늘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엘리사가 적국인 아람의 수도 다메색에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색에 갔을 때 아르망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엘리사가 다메색에 가게 된 연휴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일전에 아람왕 벤하닷이 엘리사를 체포하려 많은 군사를 도담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통찰력과 예절이 역이 뛰어났던 엘리사로 인하여 번번이 군사 작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람국에서 엘리사는 제거해야 될 대상 제1호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다메색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안전이나 이득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명령 수행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그 길을 가다 보면 마침내 생명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열방의 운행자 여호와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 나라도 움직이는데 우리의 인생 역시 그분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매뉴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기계를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잘 습득하고 그 지침대로 따라야 합니다 삶이 꼬이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침이 없고 지침이 있더라도 그 지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이 위중한 베나닷 왕에게 한신하가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라고 아랩니다 베나닷 왕은 최측근인 하사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명령을 받은 하사엘은 무려 낙타 40마리에다가 많은 선물을 싣고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베나닷 왕은 이미 엘리사의 능력과 명성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자신의 충복 남한 장군이 문둥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체포하러 갔던 병사들의 눈이 멀고 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도 잘 대접해서 살려보낸 일들을 통해서 엘리사의 능력과 명성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급선무인지라 제거 1호이지만 그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엘리사가 앞에서는 하사엘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벤 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벤 하닷 왕을 엘리사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천주교에서 어린 신부도 파파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즉각 말합니다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왕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아리송한 대답이죠 병은 낫지만 다른 연유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사의 의미대로 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사가 다메색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이상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사의 얼굴을 그가 민망할 정도로 오랫동안 빤히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울었다는 것입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갑자기 누가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운이 울면 당연히 당황하겠죠 그 이유를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황한 하사일이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그러자 엘리사가 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선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사일이 이스라엘 성을 무너뜨리고 무자비한 살력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하사일은 그 말에 깜짝 놀라고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사일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사일은 스스로를 개 같은 종이라고 낮추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지방에서 가장 비열한 짐승을 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개라고 지칭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사일은 실제로 비천한 집안 출신으로서 그렇게 아람의 대장군으로까지 승진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하사일은 벤 하닷 왕을 암살하고 왕위를 찬탈하는데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는 그의 비문에 하찮은 사람에 불과한 하사일이 왕위를 찬탈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하사일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뜨끔하였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성읍들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살려고 할 것이라는 말에 자신이 현재 비밀리에 도모하고 있는 왕위 찬탈계획을 엘리사가 눈치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자신과 같이 비천한 출신이 감히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냐며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사일의 이스라엘 증권과 살륙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다메색 방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데 그것은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앞세우는 것 저는 지금까지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열어주신 대로 그냥 갔습니다 뚜벅뚜벅 미국에서 온 지 몇 달 만에 단임 목사가 그만두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또 갔고 뭐 여기 그냥 길 열어주는 대로 갔습니다 뭐 따진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행해서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가다 보면 길이 또 열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접하게 되고 실제로 하사일이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을 신공해서 초토화시켰는데 그 기록이 11기하 10장 3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태의 여왕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일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들을 공격하되 요단동쪽 길러앗 온 땅에서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는 길러앗과 비산까지였더라 그런데 하사일은 이스라엘을 신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불의와 탐욕의 나를 지새는 이스라엘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엘리사와 같은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망나니 이스라엘은 되돌아설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고 아람의 하사일을 하나님의 회초리로 택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언덕에 올라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 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디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하지 못함으로 이남이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군에 의해서 초토화되었고 이때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 하나님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이스라엘 가게 되면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멩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 다듬은 바위 덩어리로 거창하게 세워진 그 벽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축대입니다 축대 이스라엘 성전을 바치고 있던 축대인데 성전은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위에 지금 이슬람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차당할 고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지으시는 예수님의 울음이나 엘리사의 울음은 곧 하나님의 울음입니다 저도 이 울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조금은 압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 맡은 본분을 다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주는 사람 만나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실제로 고맙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보면 마음이 미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전혀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미망을 헤매고 사람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죠 하나님의 슬픔에 우리도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아픔에 공감하면 할수록 내 신앙은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내가 성숙해진 만큼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복과 밀접하게 됩니다 에이렌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에이렌에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그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온해진다 세 번째 그 위에 하나님의 번영이 이루어진다 그 에이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구절이 호세여서에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수보임은 소동과 고모라 불심판을 받을 때 함께 멸망한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제 길로 갈 때 불붙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극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에서 쓰는 극률은 히브리어로 니흠인데 이것은 숨쉬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어라는 구절에서 복중이라는 말의 어원과 극률의 어원이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애간장이 끊어진다라는 표현과 대단히 상통합니다 곧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과 극률은 동의어입니다 죄짓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도 끊어질 듯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끊어질 듯이 아프다는 것 극률이 불붙듯 하다는 구절이 다른 데서도 나오는데 11기상 3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래대 청건대 내주여 저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칼로 공평하게 아기를 나누라고 판결하는데 그 판결이 떨어지자마다 안 돼요 하고 그 아기 엄마 소리칩니다 그 마음이 극률이 불붙듯 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으면 그 여자에게 주어도 좋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역시 하나님 사랑의 일환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구 불변이십니다 여러분 그 불타는 애 끓는 부모님의 마음만 깨달아도 깨달아도 나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보고 철들었다고 합니다 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마음만 알아도 그런 엄청난 지혜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그 애 끓는 마음 그것을 내가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애 끓는 마음, 극률이 불분듯하는 마음을 정나라하게 나온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불투만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자기 자신의 성공보다도 그것을 훨씬 더 기뻐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스스로 개 같은 종이라고 비하하면서 논점을 흐리려는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왁께서 내가 아람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사엘은 엘리아를 떠나 벤하닷 왕 앞에 섰습니다 마음이 급한 왕이 묻습니다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사엘이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러나 거짓말이죠 절반만 사실이라도 거짓말입니다 다음 날 하사엘은 물에 적신 이불로 왕의 얼굴을 돕고 질식사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왕에 오릅니다 하사엘이 아람왕이 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언된 바입니다 일찍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아가 이세벨에게 쫓겨 광야로 피신하였을 때 정말 옛날 얘기죠, 그렇죠? 탈진하여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탄원하전 엘리아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탈진한 엘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사람들 자꾸 지방으로 내려가면 좌천됐다고 그러는데 지방으로 가서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하여간 열어주시는 대로 그냥 가세요 열어주시는 대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세계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세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우가 죽일 것이오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 말씀에 최후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할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리라는 것을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아는 죽고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뒤로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아니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지침서입니다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은 구경조차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하는 그런 지저분한 일들을 거기 신명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까지도 나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달라지지 아니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십니다 열한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반성문입니다 눈물로 쓴 반성문 하나님의 모든 징계의 말씀이 고스란히 실현된 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신들이 이도록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쓴 반성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러한 반성문을 쓰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첫째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덕성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래야지 남의 말을 경청하고 점점 나아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겸손하셔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이스라엘과 우리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도를 강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로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국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되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난을 받을 때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전에 얼른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고 언제나 내 삶은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에서 무엇을 이겨요? 고난과 박해 이러한 어려움도 있지만 내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기 이름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안다고 시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다가 생명길 가서 마침내 천상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길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시고 나의 삶을 교정시켜서 이 길이 허탄한 대로 빠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언제 어디서든지 애일에 내 복을 누리고도 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